1, 2, 3 와 거의 1,400분 들어오셨어 안녕하세요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인정 드릴까? 인정하겠습니다 하나, 둘, 스텝업!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오늘 옷을 유난히 튀게 입고 오시면 되니까 죄송합니다 코튼 캔디처럼 코튼 캔디 아이스크림 너무 달콤해 달콤한 약간 구슬 아이스크림 같아 얼굴도 동글동글해가지고 안에서 푸드 보이네 오늘도 캡을 이렇게 쓰는 게 진짜 귀엽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제 눈의 메이크업이 없어 아 메이크업이 없어 무슨 말이야 근데 이럴 때 눈 크게 떠야 돼 맞아 눈 커져라 눈 크겠네 어때요? 여기 다 하얀 사람들밖에 없네 아니야 다 하얘 맞아 저희 지금 뭐하러 왔죠? 뭐하러 연습실 왔죠? 저희 연말 무대를 또 준비하러 왔죠 준비하는 무대가 참 많죠 뭐가 있을까요? 모르죠? 준비 일단 저희가 그래도 하나 낸 곡 2P였잖아요 맞아요 그거 말고 또 뭐 있나 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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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또 그저께 아주 겨울에 왔게 해서 겨울 이야기를 뮤직비디오 보려고 했어요 맞아요 그것도 이번 주 안에 준비해서 맞아요 정말 급하게 준비하긴 했지만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미있게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랑의 눈이 넘어가자 그 사회가 사랑의 눈이 넘어가자 이은이가 너무 귀여운 거야 처음으로 맞아요 그 근데 발이 형만 멋있네 사실 할 때 이게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영화 어려웠어요 맞아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맞아요 옛날 노래다 보니까 맞아요 저희도 연습하기 전 Best Day를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V로 찾아왔습니다 맞아요 V로 찾아왔어요 맞아요 V로 찾아왔어요 V로 생각보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V래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또 저희가 뮤직뱅크에 겨울이야기 무대도 하고 뭔가 그 후에 뭔가 우리 스테이크 갑자기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맞네요 되게 오랜만에 봤구나 갑자기 진짜 오랜만에 스테이크 딱 한 번 보고 그냥 우리 끝나니까 갑자기 뭐지? 약간 되게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또 다들 뭐 스테이크는 요새 뭐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생각도 있고 맞아요 그래요 그때 진짜 겨울이야기 무대도 샀는데 스테이크 얼굴도 화면 화면 다 잘 보이는데 스테이크가 왔어 맞아요 되게 반가웠어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너무 반가웠어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크리스마스엔 우리 스테이랑 같이 보내겠네요 크리스마스 때는 지금 이티밖에 안 남았어 오늘 3일이야 네 내 이름이 이구요 어? 그렇게 난 해리포터를 들고 나 홀로 집에 해리포터 마법사이 2일부터 가야겠다 오늘 진짜 시간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 약간 보통 약간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막 지내잖아 맞아요 이번엔 배우지 못했던 거야 시간이 너무... 시간이 너무... 벌써 23일 벌써 23일 벌써 23일 오 마이 갓 근데 사실 지금 뭐지? 작년에도 저희 크리스마스에 사실 크리스마스 오는 줄도 몰랐잖아요 맞아요 저희 전에도 되게 점심 없었지 맞아요 퍼포먼스 뮤비 준비한다고 맞아요 어린 날개랑 통장의 법칙이 맞네 맞네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때 그 뭐지? 기대하잖아요 또 크리스마스 선물도 기대해야 되는 거 산타 할로우지한테 기대해 아직도 산타 믿어? 우리 이예니 아직 산타 믿어 끝이 됐어 사실 우리 초등학생분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산타 있는 거예요 맞아 있어요 산타 있어요 있죠 울면 안 돼요 산타 할아버지 잠들면 몰래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방 들고 와서 산타 할아버지가 하지만 이예니는 받지 못해요 많이 울었거든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난 산타 할아버지 많이 본 적이 있어 내 할아버지 항상 내 할아버지 안 돼 안 돼 아니야 오 여러분 산타의 본 모습 산타의 진짜 모습은 플릭스 할아버지인가봐요 아 오케이 산타 할아버지는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아니 이거 오늘 아침에 어제 호주 브로들이 삼겹살 먹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어제 아침에? 삼겹살 아니었어 삼겹살 아니었어 불고기 먹었어 불고기 먹었어 불고기 먹었어 잘못 잘못 얘기해 불고기 먹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현이랑 둘이 삼겹살 먹고 왔어 아 진짜? 나 없이? 예스! 아 형 어제 먹었으니까 예스! 아 지금 매우 배고파 난 지금 땡긴다 아침에 딸기 먹었지? 맛있게 먹었어 나 혼자 사오고 딸기를 빨리 먹고 있었어 맞네 자 여러분 잘 지내나요? 댓글을 읽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잠깐만 눈이 왜 이렇게 부었냐 눈이 굉장히 많이 부었구나 안되겠다 내 눈도 많이 부었네 됐다 이러면 좀 가려지겠다 짠 거 먹었던 거 아니야? 조용히 해 나 안 먹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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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 아침에 맞아 먹고 왔나? 아침 이란이 5시? 댓글 오케이 뭐가 있을까? 안녕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오우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펠릭스 나 비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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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릭스 나 비단 댓글 보면 요즘에는 그 댓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펠릭스 나 비단 그랬을 때 있지 뭐 펠릭스 나 비단 펠릭스 나 비단 펠릭스 나 비단 하나 둘 셋 어? 네 어? 아닌가 어? 없네 I love you I am 땡큐 넷 프로스펙스 키즈 다섯 프로스펙스 여섯 음? 일곱 저희 한 명씩 이제 고 크리스마스니까 네 스테이에게 캐롤 하나씩 짧게 한 번만 불러볼까요? 캐롤 I know and know carols 몰라? 크리스마스 노래 불러드리자 약간 캐롤을 어렸을 때 많이 부른 적이 있었는데 응 근데 막 시간 지나니까 계속 까먹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나도 말 까먹었네 어? 맞다 우리 그거 내일 모레 방송이네 아 내일 모레 방송이네 아 내일 모레 방송이구나 크리스마스 스페셜 아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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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노래 불렀어요 어? 아 릭스 형 안 했어 응? 어? 어? 크리스마스 스페셜 에이즈 어? 마지막 녹화했던 거 괜찮아 우리가 우리가 자주 가면 돼 네네네네네 같이 놀러 가도 돼 맞아 컴백하고 놀러 가면 돼 좋아요 좋아요 저희 너무 깜찍하다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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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이죠 아 아 뭐야 무슨 말이에요? 오늘 시차가 달라가지고 오늘 하루 어땠냐고 아 시차가 달라서 아 시차가 달라서 다들 영어일 줄 알구나 그렇네 나 많이 하고 못하곤 아 아니야 이행들 영어 배울 수 있어 오케이 학교 저는 영어 잘 들었어요 네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좋은 일이야 필요하나 보여줘 여기 뭐 있지? 정말 많군요 몇 명이죠? 지금? 지금 6만 7천 분이 보시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찬은 어둠을 사랑해요 멋있다 형은 항상 블랙 블랙 오늘 좋아요 블랙 블랙 All black 검은색 오시는데 진짜 편하게 편해 맞아요, 검은색이 제일 코디하기 쉽고 맞아요 어느 때나 이번엔 못 하죠 I like 저희는 프로스펙트 프로스펙트 그래서 요즘 검은색만 사서 좀 단체로 하트 주세요 하나 둘 셋 하이 뿅 나는 아예 나는 눈에 하트 캐럴 뭐 읽지? 캐럴 근데 약간 옛날에 너 그 캐럴 약간 캐럴이긴 해 가사는 뭐래도 음원에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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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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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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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몰라 아 가사 아는 건 뭐이지? 제발 내 마음을 잃었다고 한국 가사도 있고 영어 가사도 Fachin 신기한 거 같아 맞아요 맞네 울면 안 돼, 이것도 그러니까요 이현아, 얼굴 좀 보여줘 이거 내가 얼굴을 안 보여주고 있었구나 그 사일런스 근데 크리스마스 때 역시 그 뭐지? 크리스마스 노래를 듣는 게 너무 맞아요 기분이 좋은 약간 분위기 따라 분위기가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 맞아요 제가 저번에 크리스마스 때 마이클 블루블레이씨의 그 뭐지? 음악 그 노래, 크리스마스 노래 있었는데 아니, 뭐였지 그거? 이현아 우리 그때 들었던 거 그 찌이징 하는 거예요 갑자기 빠밤 나팔 소리 빠밤 나는 거 그거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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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번 들어볼까요? 마이클 블루블레이씨? 네 어잉? 뭐였지? 나팔 소리 갑자기 잔잔하게 흐르다가 빠밤 하는 거 어? 기억이 안 나 캐롤 얘기하다 아닐까요? 캐롤, 크리스마스 노래? 네 어? 마이클 블루블레이씨 뭐였어? 뭐지? 아 크리스마스 아 예 아 그 제목 아 맞아 이거 이거였어? 네 근데 그 노래가 그 노래도 있는데 다른 거 다른 것도 여러 개 많아서 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많이 들었을 때 좀 되게 뭔가 와 진짜 부들하다 아 맞아요 부들하다 부럽 부들하다? 부딪하다 부딪하다 아 이거 맞춰서 부드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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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딪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드럽다 갑자기 나와 그렇게 말하려고 여기서 부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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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머리가 상식이 없네 아침에 그래도 크리스마스 아 진짜 크리스마스 때 뭐 하고 싶은데 뭐 하고 싶어? 제일 하고 싶은 게 제일 하고 싶은 게 뭔데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페이스트 크리스마스 때 항상 그냥 먹으러 그냥 먹으러 그냥 먹으러 치킨이지 크리스마스 치킨 치킨 먹어야지 오늘 치킨 먹는 날인가? 어 오늘 치킨 먹는 날인가? 예아 오늘 또 먹어야지 메뉴 고르가 있어 오케이 저 저번 주에 1인 1닭 했잖아요 어땠어요 어땠어요? 처음으로? 했어? 너? 아 맞네 1인 1닭 못하다가 1인 1닭 했었네 1인 1닭 했어요 아 진짜 저 저번에 성공했다가 아무리 잘 먹어도 치킨은 1인 1닭 못했는데 예전에 성공했다가 다시 먹으니까 성공을 못했어요 1인 1닭을 했다가 맛있지 않아?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맛있어, 맛있어 1인 1닭 1인 1닭 맛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진짜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다 먹었다 계속 먹고 너무 질기지 않을까? 원래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좋은 질이 되더라고 나도 놀래 형은 뭐지? 약간 맛은 한 닭을 시키면 맛은 하나잖아 어떻게 보면 약간 부위가 달리니까 맛은 맞아 맞아 그게 달라 약간 그래서 약간 안 질려 나는 내년 1인 이 닭을 한 번 도전해보겠습니다 힘든데 1인 이 닭 이 닭? 이 닭! 이 닭 오케이 이 닭! 이 닭! 뜨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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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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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차트가 900만 개가 돌파했어요 오 마이 갸 천만이 더 있어? 너무 많아 좀 있으면 천만이 고마다 오 마이 갸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뭔 말을 하려? 아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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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빠르게 지나가다 한국 노래인가? 네, 가태우 형 형들도 나이터 정말 빨리 지나가서 내년이 너무 기대된다는 댓글도 있어요 내년 태국이랑 가잖아요 정말 저희도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저 혼자 인혼자 이성연자네 맞네 나 성인 된 날 공공주 성인 된 날 열흘도 안 남았어 쉽지 않구만 쉽지 않구만 내년엔 성인이야 이제 늘긴다 뭐라고? 뭐라고? 산이 형 되는 거야 나도 내년엔 성인 돼 내년엔 성인 OMG 저희 텐밀린 하트 지었습니다 오마이갓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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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내 페이 틀었어? 꼬르르르 계속 울었어 입을 못 들은 척 했는데 나도 못 들은 거라고 했는데 너무 컸어 안 되겠구나 밥 먹어야겠구나 진짜 미성년 이거 그냥 할 말 생각났구나 지금 너무 빠르다 이번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에게 바랬는데 날씨가 매우 맑대요 오늘 좀 따뜻했어 맞아요 어제도 되게 따뜻했어 어제도 되게 따뜻했어 맞아요 근데 다음 주부터 또 추워진대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혹시 눈이 내려온나요? 안 온대요 그렇군요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 한 번 보는 게 꿈이었는데 아쉽게 못 보게 되었지만 괜찮아요 크리스마스는 좋은 날이니까 우리가 고개 해줄게 네? 우리가 고개 해줄게 이렇게 사이러펌 이렇게 뿌려줄게 잠깐만 이렇게 아 마지막 크리스마스 내 마음을 주셨는데 다음 날 내가 버렸다 그거 알아 이 시기 이 시기 이 시기 이 시기 이 시기 특별히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 시기 저희도 이제 시기 연습하러 가야 되지만 괜찮아요 몸 풀어야 되는데 한 명씩 약간 이런 몸 푸는 방법 있으시나요? 몸 푸는 방법 몸 푸는 방법 몸 이니가 잘 푸는 거 몸은 또 제가 잘 푸는 거 이니가 보여준답니다 이니 한번 갑시다 자 몸을 푸는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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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네 보여주세요 목부터 오케이 오 예 크룩 소리를 내야죠 오 예 크룩탕 크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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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룩하면 안 좋대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저거 잘못하면 척추 나가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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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한 번 한 번씩 풀어주고 좋아요 네 이렇게 풀어주고 오 지금 너무 귀엽대요 So cute 인간 코튼 캔디 베이비래요 베이비 잠시 쉬고 지금 너무 잘하고 있대요 잘하고 있대요 잘하고 있대요 오 예 허리가 풀어주고 핑 시원하다 좋아요 또 다리도 풀어주고 다리 길어 다리 너무 긴 거 아니야? 오 오 오 지금 약간 자세가 자세가 지금 야한가요? 야한 건 아니고 야한 것보다 아니 야 야한 건 아니고 아 그래요? 그냥 네 아주 탄탄하게 보여서 아 그래요? 잘 안되겠다 이상한 이현이의 몸풀이 예 오케이 자 그럼 저희 펠릭스의 몸풀이라는 걸 볼 수 있는 아 펠릭스 어떤 거 보여줘야지 나는 일단 펠릭스 했을 때 하나는 몸풀기 다이 푸는 방법이 있었어요 오 오케이 오 오 오 야 야 야 야 야 야 우와 나는 이것만 남았어요 아 원래 옛날 어렸을 때 저 완전 끝까지 했었는데 저게 더 힘들겠다 우와 진짜 우와 우와 아쉬워 그래도 할 수 있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몸이 좀 유용합니다 감사하게 보여주고 자 우리 스테이가 이제 펠릭스가 다이 찍기로 땅 다는 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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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겠다 또 이렇게 이런 푸는 방법도 있고 응 슬슬 뭐 약간 근육을 좀 풀어주고 응 또 이렇게 여기 춤출 때 항상 여기를 풀고 다리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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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풀고 풀고 좋아요 또 이런 거 또 있었는데 아니 안돼 안돼 네 여기까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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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슬슬 몸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가기고 스테이랑 인사할까요? 네 안돼 우린 매우 많으세요 다음에 다음에 금방 찾아올게요 금방 찾아올게요 응 조금만 기다려줘요 금방 찾아올거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코잉 코잉 여러분 바이바이 바이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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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먹고 점심 먹어요 바이바이 먹어요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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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gative llame ㅇㅋ 장만